롬 빠바바밤빵 롬 빠바바바밤 롬 빠바바밤빵 롬 빠바바밤빵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요 성악계의 아이돌 음악의 연금술사 라포엠입니다 라포엠 기훈씨 성훈씨 민성씨 채훈씨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엠의 섹시가이 정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정협이형 동생 유철입니다 어떤 공식 인사가 있지 않았나요? 있죠 네 그거 한번 또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 오브 그룹 라포엠입니다 아 이게 보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만든 거라고 했죠 이거? 이제 멤버들이 같이 이제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만든 게 한편에 시를 써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편에 시를 써서 라포엠이니까 네 네 김유정씨가 라포엠 완전체 기다렸어요 SBS 천장붓을 준비되었는가 하셨고요 전혜연씨는 라뷰들과 소극장 공연하는 느낌일 듯합니다 부럽소 하셨는데 네 한번 놀러 오시오 네 자 이게 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라뷰들 네 네 최미희씨는 오늘로 1001위를 맞이한 라포엠이에요 10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멋지게 달려온 라포엠에게 칭찬해 주세요 어제가 1000일이었어요?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고요? 아니 소개할 때도 제가 성악계의 아이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뭐 거의 아이돌 버금가는 인기 네 지금도 네 오늘 뭐 방청객 네 방청석 분위기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자 저희 프로에는 이제 작년 가을에 나오시고 반년 만에 나온 건데 그동안 뭐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일부러 약간 블루 계열로 다 맞추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뭐 어제도 그렇고 아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점점 네 서로가 서로에게 뭐 스며들어 젖어 가나요? 네 색깔 색깔이 이렇게 맞춰진 건 지금 거의 처음 아니에요? 아 되게 신기하다 그냥 아침에 그냥 주저 입고 나왔거든요 아 주저 입었어요? 네네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주로 바닥에 있나봐요 네네네 바닥에 민성씨 귀엽네요 어떻게들 지냈어요? 너무 바쁘게 지낸 건 사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앨범 준비를 했고 그때 이제 나온 이후로 정말 반 년 동안 앨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준비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래해야 될 곳에서 참 많이 또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니 그 새 앨범이 3월에 나왔죠?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헷갈려요 아 이게 와 얼마나 바쁘면 작년 가을에 내고 또다시 미니앨범을 발표한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추신력이 좋아요? 누가 이렇게 추신력이 특별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다들 으쌰으쌰하는 건지 다 당연히 으쌰으쌰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다 좀 그렇기도 하고 멤버들이 또 참 에너지가 넘치는 거 같아요 네 명 다 에너지 넘쳐 다들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이게 네 맞아요 다 열심히 하고 아니 뭐 곡수도 뭐 다섯 곡이고 자 앨범에 좀 특징이나 자랑을 좀 해 주신다면요 우리 점 저 이 이 질문에 항상 그 아 전담 네 전담이 있어요 유윤씨가 전담이군요 네 어 저희가 이번에 디알케미스트라고 이제 연금술사라는 뜻을 가진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는 우리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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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하나의 원소가 되어 아 네 금을 만들어내고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꽉 채운 그런 앨범입니다 아 네 네 기훈씨가 전담이긴 한데 아 이걸 매번 하니까 조금 약간 쑥스러운 느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요 아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나봐 알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콘서트 잘 끝냈죠 아 맞아요 서울 콘서트 SNS로만 봤는데 어땠어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네 라퍼엔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하하하하 어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 제가 이제 3년차 되는 성우씨 크로스오브 그룹으로 또 이번에 앨범에 맞게 정말 좀 꽉 채운 공연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준비한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멤버들이 앨범에 직접 많이 참여했던 것만큼 저희가 이제 콘서트 무대도 정말 멤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또 봐주시는 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서울 콘서트가 무사히 잘 끝이 났습니다 네 많지 않은 이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열기도 이런데요 콘서트장은 뭐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진짜 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이 정도로 난리가 났었다? 그 일단 그 그 우리 멤버 이제 민성씨랑 성우씨가 오열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아주 눈물을 그냥 뚝뚝 그냥 이거 난리가 난 거 맞네 네 난리 났어요 사실 오열은 매 콘서트마다 오열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또 이번에 또 눈물이 좀 오래 났어요 네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네 줄기가 이렇게 화장 화장이 다 내려와서 네 네 네 줄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가장 이렇게 눈물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맨 저는 약간 매번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리는 편인데요 저는 그게 뭐 어떠한 감정 어떠한 포인트보다는 그냥 그 오늘의 공연이 끝이 났는데 관객분들 딱 봐서 눈이 막 마주치면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막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 칭얼거리고 싶어요가 아니고 제가 정말 저희가 힘들게 잘 준비하고 이런 공연을 만들었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막 응원해 주시니까 그런 감사함에 눈물이 아니었나 감격과 감격과 막 벅참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동이네요 참 네 5873님이 콘서트에서 다른 가수들 노래 커버할 때도 너무 떨렸어요 하셨고 유시은 씨는 콘서트 엄청 감동 재미 흥분에 더 가니 박세희 씨가 카메라 조금만 더 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조금만 네 아 저는 잘라 주시고 더 이렇게 네 분 이렇게 더 키워 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자 우리 오늘 라디오 버스킹이잖아요 자 라디오 버스킹은 뭐다? 라이브죠 네 라이브를 청해 드릴 시간입니다 자 첫 라이브 오늘 어떤 곡 해 주실 거예요? 네 라포엠의 저희의 신곡이죠 더 파이어 아까 등장할 때 살짝 나왔었죠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아 자 오늘 또 물론 방청석에 계신 분들 네 라포엠의 무대를 또 많이 보셨지만 또 LP 카페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는 느낌도 다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으면 우리 큰 박수로 라포엠의 라디오 버스킹 첫 라이브 더 파이어 청해 듣겠습니다 Thank you 업 과연 맥ule 버스킹 예 와 이른날 마 숨죽이던 불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작은 불씨를 흩날려 어두운 내 길을 다시 밝히니 더 부딪혀 넘어져 무너져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더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쳐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럼 바바반밤빵 ganhar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최윤은 장시윤 제성은 장희정 잔 포에 파이하 이 없는 전쟁의 폭풍 속에 흔들리던 물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작은 불씨를 햇날려 다시 영광의 빛을 밝히니 더 부딪혀 넘어져 무너져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나는 더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쳐던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같은 바람도 그저 지나갈 뿐 난 다시 태어나 찬란한 불꽃으로 럼 빠바바밤 빰빰빰빰밤 럼 빠바바밤 빰빰빰빰 다 부딪혀 넘어져 무너져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다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쳐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럼 빠바밤 빰빰빰 빰빰 빰빰 빰밹 럼 빠바바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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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ли 럼 빠바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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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엠의 라이브였습니다 더 파이어 538님께서 자비없는 라이브 옆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노래로 심장폭행하는 라포엠 이영희씨가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셨고요 최춘범씨는 제5의 멤버 목소리가 들려요 오늘 방청석에 팬분들이 근데 아까 너무 웃겼던 거는 멤버들의 이름 중간에 외쳤잖아요 근데 약간 제 눈치를 살짝 구우는 거 있죠 좀 민망한 거 공연장에서는 오롯이 크게 외쳐도 되는데 저를 살짝 보면서 너무 웃겼네 진짜 저는 더 웃긴 게 있었어요 저희 마지막에 파이어 버닝 하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약간 소심한 게 파이어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막 귀여웠습니다 오늘 조금 눈치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혜숙씨가 새 앨범 노래는 이미 다 알아서 신곡 느낌이 안 나요 얼른 신곡 준비 또 해야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셨으면 진짜 많이 들으시면 대단하시다 준비된 곡이 있죠 또 아 그래요? 이거 발언 괜찮아요? 약간 놀랐어요 준비된 곡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언제쯤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까지 말하면 약간 회사에서 아마 기훈씨 마이크 들 뻔했어 지금 아니 사실 이 며칠 전에 끝난 공연 후일담을 들으니까 일단 네 분이 어마어마하게 곡들을 커버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블랙핑크의 셧다운 정훈이씨의 안개 선우정아 도망가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고른 노래들이에요? 주로 사실 방송 음악 방송에서 많이 저희가 불러서 커버했던 경연 무대나 아니면 음악 방송에서 커버를 해야 하는 무대에서 만들었던 노래들을 이렇게 저희가 불렀는데 그 곡들 중에서도 조금 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반응이 좋았던 그런 곡들을 좀 콘서트에 넣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채훈씨는 특히나 청룡영화제에서 작년에 정훈이씨랑 함께 진짜 네 라포엠이 또 아 라포엠 다같이 불렀지? 네네네네네 세 분이 불렀죠 라포엠은 네네네네 저도 봤는데 순간적으로 채훈씨가 얘기하니까 채훈씨라고만 생각했죠 아니 그리고 선배님과의 그 연습 준비 과정은 좀 기억이 나요? 엄청 대선배님이랑 하는 거였어서 진짜 저희 딱 처음 만났을 때 딱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주인공이니까 마음대로 부르고 우리 무대에서 정말 좋은 무대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대선배님의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포스 후배들을 참 멋지게 아울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좀 놀랐던 게 처음에 이미지만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엄청 있으셔서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해서 약간 후덜절덜 이러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야! 그냥 해 편하게 해 이래가지고 그러면 확 마음이 놓이죠 그때 완전 정말 너무 편하게 털털하시게 해주셔서 어쨌든 그 무대 보시고 유독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몇 곡 한 소절씩이라도 조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들려주신다면 공연 때 이렇게 했었던 곡들을 그러면 저희가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라는 곡을 짧게 한 번 지금 튜닝 중이네요 넌 그... 높네?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넌 시스 스틸 맛깔에 러브 빛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 떠빠져 깊이 넌 내게로... 자 또 또 뭐 하나 하나만 더 좀 또 하나 뭐... 좋아요 뭐 볼까? 어... 뭐 다 가능합니다 좋아요 최근에 또 저희가 커버했던 플라워스 여기서 이렇게 사실 이 자리에서 음정을 정확하게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분이서 좋습니다 오늘 뭔가 더 높게 좀 느껴지네요 나 지금 약간 반음 뭔가 이렇게 높지 네 맞아요 역시 이선재씨 이선재씨가 완전체 안개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전진희씨도 안개 진짜 좋았다오 이거는 2256님도 저는 아프앤 팬은 아니었는데 정은희씨랑 영화제에서 안개 부르시는거 보고 반해서 그 팬이 됐다고 이거는 아주 살짝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이거 괜찮을까요? 아우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세 곡 정도만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었거든요 하나 더 부르면 이제 출연료가 더 나가요 그럼 제가 짧게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요정도 필요할게요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전혜연씨가 역시 연습으로 다져진 라포엠 멋지다 포엠아 도은씨는 직장에서 화날 때마다 라포엠 노래 듣고 힐링하는데 소중한 연차날 소중한 라포엠 직접 보고 듣게 돼요 너무 행복해요 꿈인가 싶어요 하셨는데 도은씨 오셨나봐요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연차 쓰고 오신 거예요 지금 다 연차 쓰셨어요? 반차도 쓰셨어요 반차도 쓰시고 정말 차차차네요 김용화씨가 이런 거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 높으세요 오늘 굉장히 김용화씨가 세상에나 홍게 뜯어먹다 놀라는 중입니다 홍게 홍게 멋있네요 지금 저녁시간이죠 그래서 홍게 뜯다가 갑자기 라포엠 노래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도윤서씨는 라포엠 많이 들어봐서 아는 가수님들이지만 라이브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요 노래 너무 잘 부르셔서 귀호강 제대로 했다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음악 프로 출연했어요? 생방송 음악 프로? 이야 이제 뭐 역시 아이돌의 인기 어땠어요? 일단 당연히 리허설 엄청 하잖아요 리허설도 리허설인데 저는 그때 정말 저희도 되게 문화적인 쇼크를 좀 당했어요 어? 왜요? 어떤 면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음악 할 때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아이돌 팬분들도 있고 거기 방청 오시는 많은 팬분들이 계신데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소리치고 막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엄청 막 가죽에 막 정말 막 다 막 엄청 카리스마 있는 세게 센 의상을 입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팬분들이 아이돌 팬분들이 막 박수희 씨 저희 보니까 전부 다 무서운 표정으로 그냥 전부 다 놀라셔가지고 저 오빠들은 뭘까? 이러면서 보통 나오시는 그 분들은 의상이 더 화려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나갔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앞에 제가 감동 받았던 건 어떤 그 다른 분의 팬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보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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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뭐 화이팅 뭐 이 정도인데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너무 힘나서 진짜 근데 되게 그게 작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됐겠다 맞아요 그랬어요 아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 하필 저희 앞에 했던 그 아티스트 분들이 또 교복 컨셉 엄청 어리신 분이셨어요 교복 컨셉이었어요 하필이면 또 너무 이렇게 격차가 좀 있었네요 근데 박수를 칠 때도 보통 저희 공연 끝나면 저희 팬분들 같은 경우는 와아아아악 해주시는데 박수를 이렇게 치셔요 진짜 고개를 막 와아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요 워낙에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가면 저도 나가봤지만 이렇게 그 팬덤이 아주 거기 뚫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그래도 박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쳐주셔서 놀랬어요 자 벌써 이제 3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 추천 LP 아직 네 아직 네 라포연분들 아직 보내는 거 아닙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추천 LP를 한 곡 들어야 될 텐데요 오늘 누가 가져온 어떤 LP입니까 오늘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채우씨 네 제가 가져왔고요 정미조 선배님의 LP고요 석별이라는 곡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라포엠과 함께요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캔 라포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다은씨가 토요일 1 마치고 부산 콘서트 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네 토요일날 부산 콘서트에요?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 네 이번 주 토요일 네 이번 주 토요일 5822님께서 정말 정엽씨 잘라서 줌인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히리님 같이 해주셔요 히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나오니까 저는 오늘 주인공들이 중요하죠 우리 카메라 감독이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은 아니고요 친동생이면 이따 보자 너 이따 보자 이미정씨가 라포엠 전 오늘부터 1일이요 정엽님도 너무 멋있어요 하셨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라포엠 전 오늘부터 1일이에요 정엽님도 너무 멋있어요 약간 이렇게 뒤에는 약간 영혼 없는 듯한 김영환씨가 네 분 중에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크냐고 동굴에 들어가서 노래 불러보셨나요? 국악인들은 폭포에 서서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기운? 제가 그렇지 않은 거 같고 이게 제 생각에는 성훈이 형인 거 같아요 어떤? 성훈이 형이 성훈씨가 고음의 압을 냈을 때 진짜 이게 횡경음악이 느껴질 정도의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느껴지거든요 진짜요? 성훈이 형의 그 고음을 냈을 때는 압을 못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고음 낼 때 기운씨가 항상 옆에 있는데 기운이 기운씨가 저보고 성훈이 형이 형이 고음 내면 횡경막이 파닥파닥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진짜로 이게 놀라워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이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요 노래할 때는 정말 다 커요 다 큰데 목소리 평소에 평소의 목소리 평소에 어떤 말할 때나 어디 가서 식당가서나 편하게 식당가서나 진짜 제일 큰 거는 그리고 기운씨가 맞아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식당가하면 이모님 손 아울려다 말아서 그냥 뭐 저기요 이러면 이제 못 들으실 때가 맞아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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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진짜 커요 그리고 목소리도 제일 큰데 이게 성향도 정말 제일 크고 그리고 성훈씨 같은 경우는 응 큰 거를 넘어서 진짜 다 뚫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엄청 큰 거를 넘어서 진짜 저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자꾸 바닥바닥한다는 게 생선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민성씨 같은 경우는 민성씨는 저는 작아요 저는 민성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가 큰 거를 넘어서 울림이 엄청나요 아 그쵸 그쵸 진짜 그 사운드 여기가 엄청 커요 형은 노래를 잘합니다 저는 어 뭐 그냥 끝판왕이네 노래를 잘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성냥으로 치면 멤버들한테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같아요 상대가 안 되고 저는 대신에 이제 약간 그 뭐랄까 평소에 화낼 때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화낼 때 화가 날 때 네 아니 멤버들은 최윤씨가 어떨 때 화를 내요 너무 많이 내죠 제가 김밥 최근에 그렇죠 벌써 웃겨 김밥 최근에 저희가 이제 김밥 아니면 햄버거를 주로 이동중에 많이 먹거든요 네 이동중에 자주 먹는데 형이 그래도 어 평소에 그런 얘기 없다 잘 드셨었는데 네 그날따라 유독 김밥이 안 내켰나봐요 어 그래서 저희가 와 오늘 김밥 먹을까요 네 김밥 김밥을 막 그때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거의 진짜 성량이 제일 컸구나 박연진 박연진 빙의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김밥 김밥을 정말 일주일 내내 먹길래 네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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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김밥 좀 그만 먹자 우리 김밥 저희 너무 웃겨가지고 김밥 좀 그만 먹자 자 우리 회사 분들 김밥 말고 좀 다른 것들 챙겨주세요 네 네 주먹밥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저저저저저 어렵나요 김밥 말고 주먹밥하고 뭐 캘리포니아 로우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 나 그게 아니었는데 자 우리 그러면 그 그 다들 서로가 이렇게 크다는 그 성량 한번 네 라이브로 한번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곡은 닷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다 뭐 또 준비가 돼있나요 중간중간에 아 이건 아니에요 중간에 워워워워워워워워 이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또 라포엠의 라이브 닷을 박수를 청해주세요 같이 뵙겠습니다 아주 깊고 차가웠던 때론 너무 날카롭던 슬픔을 머금은 시간들 지나 꺼지지 않는 불빛도 늘 지켜준 그림자도 모두 날 기다려주는 것 같아 잠시 날 스쳐갈 거센 바람일지 몰라 잠시 날 일렁일 거친 파도일지 몰라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 지금이야 저 세상을 향해 다시 울려라 다시 울려라 더 높이 울려라 다시 울려라 내 세상을 향해 아주 오래 마주했던 때론 너무 야속했던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 지나 거치지 않는 햇살도 내 밝혀준 저 달빛도 모두 날 믿어줬던 것만 같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세상일지 몰라 이 시간 견딘 채 다시 일어설 나니까 알고 있어 또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 지금이야 저 세상을 향해 다 같이 울려라 다 같이 울려라 저 다 같이 울려라 더 높이 울려라 다 같이 울려라 내 세상을 향해 쓰러지고 꺾여도 다시 또 일어선다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그 어딘가 채닫지 못했던 찬란한 시작을 찾아 다 같이 울려라 다 같이 울려라 저 다 같이 울려라 더 높이 울려라 다 같이 울려라 다 같이 울려라 내 세상을 향해 내 세상을 향해 락포엠의 라이브였습니다. 닷 듣고 오셨어요. 좋으세요 여러분. 닷을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권유나씨가 콘서트 갔습니다. 와우 하셨고요. 권양희씨는 방송 보면서 집에서 와우 염혜영씨 라포엠이란 배의 탑승입니다. 완전 대박 짱짱짱 하셨고요. 5922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전 이 닷이 제일 좋던데요 하셨는데 각자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시간이라던지 그때 기분에 따라서 좀 좋아하는 곡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유은씨는 어떤 시간대에 어떤 노래가 좋아요? 음 좀 뭔가 이제 스케줄을 이제 힘내서 하러 가야 될 땐 더 파이어를 듣고 네. 블라스트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윌스테이를 듣고 네. 다들 팬분들하고 비슷한가봐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분들은 또 저는 요즘에 저는 요즘에 블라스트에 조금 꽂혀있어요. 블라스트. 그게 또 저희가 첫 공연을 한 번 끝냈잖아요. 첫 공연에서 끝내고 나니까 그 곡이 막 너무 신이 나고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힘이 너무 나니까 녹음대랑한테 공연하고 또 무대를 또 하다보면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곡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곡이 저는 요즘에 좀 최애곡이 됐습니다. 민성씨는 어때요? 저도 처음부터 닷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 타이틀로 밀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각자 다 자기 마음속에 타이틀이 있어. 그렇죠? 민성씨가 닷치를 밀었구나. 맞습니다. 채윤씨는? 저도 요즘엔 닷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왜 더 파이어가 아무래도 딱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사실 파이어가 딱 타이틀감인 느낌이 딱 그런 노래들이 있죠 사실. 네. 맞아요. 딱 보면은 이 곡은 이 앨범에서 정말 약간 중심의 어떤 강력한 뭔가 어떤 매력있는 타이틀감이라는 게 있었고 닷은 저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제일 안 힘들어요. 이 노래가.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또 편안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또 많은 것들을 또 다른 감정을 또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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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1님께서 이미 라포엠은 라뷰들의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마음에 닷을 내려버렸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항해를 해야 할 운명인가 봐요. 저만 웃긴 거죠? 같은 방향으로 항해를 거의 뭐 네. 시를 쓰셨어요. 2041님. 네. 멋진 시를 써주셔서 감사드리니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주영씨. 어머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화음이 멋진가 싶어 들어와봤어요. 와 소름 돋아요. 너무 멋져요. 라포엠 오늘 처음 알았는데 팬이 될 것 같다고. 자. 팬이 한 분. 네. 에픽 카페에서 생성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814님께서 사투리 하시는 멤버분들이 있는데 너무 반갑고 정겹네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네. 기훈씨 말고. 네. 한 사람 같은 고양이시네요. 어. 그런가요? 반갑습니다이. 아. 귀엽네요. 자영재씨가 확실히 정연님 카페가 편한가봐요. 라포엠 분들이 편안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편안하십니까? 너무 너무 편합니다. 네. 이게 어색한데요. 3821님은 각자 차 따로 타고 스케줄 오세요? 아님 다 같이 차에서 김밥 같이 먹나요? 이런 거 궁금하죠 저희가 보통 이제 둘 둘 나눠서 이렇게 픽업해서 픽업당해서 오는데 당해서 저희는 오늘도 김밥을 먹었어요 기훈이랑 저랑은 오늘도 드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준비해달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 먹으면 내일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낮에 먹으나 밤에 먹으나 똑같이 맛있고 내일 되면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차에서 심지어 제육덮밥도 드셨잖아요 차에서 제육덮밥까지 맞아요 제육덮밥도 한번 도전해봤었죠 저는 사실 기훈씨가 진짜로 포문을 열길래 진짜 지겨워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라고 나올 줄은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좋아해서 먹습니다 좋아해서 채우씨는 뭐 드시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음식이 싫어요 아 음식이 싫어요 벌써 눈이 그냥 뭐 아 근데 그러고도 그렇고 제가 원래 밥을 제때제때 잘 안 먹고 배가 고프면 그때 그냥 뭐 먹고 이러지 딱 정해놓고 뭐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유 건강 챙기셔야 돼요 벌써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난리 났어요 제가 뭐 동정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원래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라퍼엔분들 뭐 채윤씨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훈씨는 그러면은 아까 민성씨랑 기훈씨는 김밥을 먹고 왔다고 했는데 성훈씨는 뭐 좀 다른걸 먹고 싶거나 그래요 아니면 성훈씨도 진짜 맛있어 근데 저는 차에서 잘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또 차에서 먹으면 약간 저는 멀미를 해가지고 차에서는 항상 그 차가운 음료나 이런 것만 먹어요 아 비슷해요 어 그쵸 그래서 약간 멈춰있을 때 먹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김밥이 진짜 맛있긴 해요 그거 어디 김밥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그 기훈씨 말라 보이는데 밖에서 매니저님들의 제보에 의하면은 엄청 드신다고요 맞아요 어 제가 엄청 먹는데 요새 조금 줄긴 했어요 요즘은 제가 한 2,3인분으로 좀 줄었고 원래는 한 4,5인분은 먹어야 해요 어 엄청 돼식가구나 맞아요 기훈씨도 엄청 돼식가고 민성씨도 잘 드시거든요 민성씨는 뭐 좋아해요 저는 뭐 개장 좋아해요 개장 좋아해요 족발 좋아하고 여러가지 햄버거도 좋아하고 개장을 팬분들이 바로 아시는 거 보니까 아 비싼 거 좋아하네요 킹크랩 먹으라고 킹크랩 입맛을 다지는 것 같은데 햄버거 2개는 기본이라고 밖에서 지금 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양여주씨가 라디오 광고 나갈 때 무슨 대화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게스트분들 나오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엔 이렇게 팬분들이랑 객석에 오신 방청객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사진을 어떻게 포즈 치워달라고 그러면 포즈도 취해주시고 뭐 그럽니다 4794님께서 크로스오버 그룹이 꽤 있는데 그들과 라포엠이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자랑 좀 해달라고 자랑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객석으로 마이크를 한번 돌려가지고 우리 라포엠이 다른 크로스오버 그룹과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한번 누가 대표로 좀 여기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네 잘생겼어요 잠깐만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얼짱이에요 얼짱이에요 얼짱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아니 얼짱은 약간 그 귀연이 소설에 나오는 자 그러면 네 다른 크로스오버 그룹하고 또 차별화된 점 잘생겼다 어머 다른 크로스오버 그룹들도 잘생겼어요 자 근데 라포엠도 잘생겼습니다 또 저요 네네네네 뭐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라포엠은 인생 인성이 최고고요 아 아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음은 제가 들은 크로스오버 중에 최고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친인척 아니시죠 화음이 최고다 화음이 최고다 화음이 최고다 화음이 최고다 화음이 최고다 화음이 최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생겼고요 그리고 리더님 채우님이 최고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리고 멤버들끼리 너무 잘 지내요 옆에 분이 또 마이크를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너무 잘 지내고 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안 돼요 공연장에서 또 라포엠의 또 무대를 또 찾아가셔서 또 보셔야죠 뭐 오늘은 또 이분들도 보내드려야 되는 네 또 가면서 김밥 먹어야 되니까요 네 5314님께서 섹시한 크로스오버 그룹이라는 점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버스킹의 저희 LP카페와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또 저도 또 이렇게 동생 같은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 보고 또 저도 저희 LP카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막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오늘 두 시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활동 계획을 좀 또 물어봐야겠죠 네 일단 이번 주 주말에 부산에서 맞습니다 공연을 하고 부산 어디서 해요 부산 시민의관 부산 시민의관 그리고 또 어떤 계획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콘서트 있고요 네 그 다음 주에도 콘서트가 있고 3주 동안 꽉 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다음 앨범도 준비되고 있고 아 기윤씨가 지금 막 몸이 다 났어요 지금 네 준비 다 끝났잖아요 와우 그렇죠 잼스님들이 오늘 회사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당황하셔 괜찮습니다 뭐 당연히 가수는 뭐 그렇죠 음원으로 얘기하는 거고 깜짝 놀랄 곡이 준비되었습니다 계속 기윤씨는 깜짝 놀랄 곡 본인이 제일 놀란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제일 놀랄 것 같아요 김밥이 제일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깜짝 놀랄 곡을 다음에 또 한번 저희 LP 카페 나와서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때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꼭 놀래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워스킹의 라포에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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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시 다음 곡 듣고 올게요 이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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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우